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바라보면 너무 착한데 뒤에서 바라보면 미치겠어 너를 어쩌면 좋니 너를 어쩌면 너를 어쩌면 좋니 니가 왜 이렇게 좋니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눈을 떼질 못하잖니 shake that booty that booty booty shake that booty that booty booty 어머님이 누구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너를 키우셨니 booty booty oh shake that good girl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가 아냐 맘만 예쁘다고 여자가 아냐 난 하나가 더 있어 앉아있을 땐 알 수가 없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어 넌 나는 그저서야 털이는 너무 가는데 힘이 커 맞는 바지를 찾기 너무 힘들어 shake that booty that booty booty oh shake that booty that booty booty 앞에서 바라보면 너무 착한데 뒤에서 바라보면 미치겠어 너를 어쩌면 좋니 너를 어쩌면 너를 어쩌면 너를 어쩌면 너를 어쩌면 너를 어쩌면 좋니 니가 왜 이렇게 좋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눈을 떼질 못하잖니 shake that booty that booty booty shake that booty that booty booty shake that booty that booty booty 어머님이 누구니 너대체 어떻게 이렇게 너를 키우셨니 예 랩 24,34 완벽한데 비유 어머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이유 AOA 걸스테이 시스타 소녀시대 다 합쳐도 너한테는 못 이긴데 꿀벅지 그 자체가 런아웨이 내가 대학 교수면 너 올해 다른 놈들이 눈독들이네 포기해가면 얻다들이대 shake that booty booty shake that booty booty 랩 잘한다 쇼미 더 많이 나가고 싶었는데 못나갔어요 1,2,3 너를 어쩌면 좋니 너를 어쩌면 너를 어쩌면 너를 어쩌면 너를 어쩌면 좋니 니가 왜 이렇게 좋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눈을 떼질 못하잖니 shake that booty that booty booty shake that booty that booty booty 어머님이 누구니 눈에 심하게 이렇게 너를 키우셨니 Oh yeah Oh yeah Oh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